Q. 히트 시즌 2 히트가 히트! 히트 시즌 2 Q. 히트 시즌 2 저희는 늘 변화하는 그룹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변화도 아마 대중분들이 되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걸 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꼭 섹시를 뺄려고 한 건 아니에요. 저희는 나름 그래도 섹시한 안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묻혔나 봐요. Q. 히트 시즌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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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6년차라고 하시면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번 앨범이 정말 중요하고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면 잘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더더욱 마지막 앨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잘되면 저희 스텔라가 계속 영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